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국민의소리TV 이지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기념일인 2018년 8월 14일 전국에서는 소녀의상 헌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정부도 국립춘안천안 망향의 동산에서 처음으로 정부주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에서 진행해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를 빛낸 정부주체 기념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 김경애 할머니, 곽예남 할머니, 시민단체 등 4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 73주년을 맞았지만 피해자들에게 광복은 오지 않았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연대의 복이 크게 확장되었고 아시아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여성 인권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를 크게 진전시켰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밖에 부산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여성 인권 관점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8월 14일 오후 2시 시청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습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를 기르기 위한 전시행사는 전국 서울 종로, 마포, 수원, 충남 천안, 광주 동구, 경기 포항, 경남 창원, 통영, 대구,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 이지원이었습니다.